누나. 누나? 빨리 들어가 봐. 어 뭐야? 뭐야? 방 봤어? 이게 뭔 상황이지? 뭔가 이별 느낌 같고. 오빠. 난 사실 바라던 거였어. 아니 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잘 됐다고 짐을 이렇게 챙기는 거야. 됐다고. 내 몸 손 대지 말라고. 짜증나서. 아니 아직. 아니 그게 아니라. 저희 커플한테는 가장 큰 시련 같아. den 예의 마음속력이 몸이 걸로ösh了. 저 그 사람이 Gladys일이 뭐예요? 내부 차이에 który 많은 시각 만들었죠? 저는 다시 본 wood과 gosh이 감사하게 만들었다며 여기도 버전환자. lay어 IM전 Diet. 아멘